기상캐스터 배혜지 민주당 안호영 의원과 김관영 전 의원이 출마를 공식화했고 유성엽 전 의원과 재선의 김윤덕 의원까지 민주당에서 역대 최다인 6명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역단체장 후보자 검증과 추천은 중앙당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가 구성돼야 세부 지침이 마련되는데 다음 주 초쯤으로 예상됩니다. 기존 공천 방식대로라면 본 경선에 오를 수 있는 후보는 2명에서 3명가량, 후보 6명은 예비 경선 단계에서 서류와 면접, 당선 가능성을 보는 여론조사 등을 거치게 됩니다. 본 경선에서 권리당원과 권리당원이 아닌 유권자를 5대5로 구성한 선거인단 투표나 여론조사를 통해 후보자를 결정합니다. 선출직 공직평가에서 하위 20%에 해당되거나 경선 불복 경력이 있는 경우, 탈당했거나 당에서 징계를 받았다면 감점 요인이 됩니다. 하지만 당의 요구로 복당하는 등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감점 예외 조항에 해당하는데요. 오는 25일 민주당 중앙당 차원의 공관위가 꾸려지고 세부 경선 지침이 나와봐야 후보별 이에 득실을 구체적으로 따져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등에 대한 민주당, 전북도당 차원의 공관위 구성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달 말 공관위를 구성한 뒤 다음 달 중순까지 경선 후보에 대한 배수 압축을 마무리하고, 이르면 다음 달 말쯤 전북 지역 지방선거 후보 경선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일당 독점 구조에서 본선이나 다름없는 파급력을 가진 민주당 경선. 민주당의 정치 개혁, 공천 혁신 방침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이수진입니다. KBS 뉴스 이수진입니다. KBS 뉴스 이수진입니다. KBS 뉴스 이수진입니다.